안녕하세요. 도하사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제 진행했던 네번째 투기장 도전에 대한 복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복귀를 하는 이유는 제 목표가 투기장 12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선택상에서 또는 게임 내에서 저의 어떤 선택들이 실수였으며 순간의 선택이 달랐다면 만약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교단 수련사가 가장 높은 티어 점수 64점을 나타냈었고요. 그 당시 제가 선택한 용감한 수습생이 48점이었습니다. 제가 용감한 수습생을 선택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여태까지 선택했던 카드들 중에서 1코스트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만약 2코스트 교단 수련사를 선택했다면 저의 2코스트 카드들이 많이 중복이 됐을 거라 판단하여서 용감한 수습생을 선택했었고요. 용감한 수습생의 주문폭주 효과도 공격력을 이루어 얻는다는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하여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용감한 수습생의 경우는 주문폭주를 얻기 위해서는 후턴에서 동전을 쓴다던지 혹은 선턴에서 최소 2코스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문폭주 효과를 초반에 얻기란 쉽지가 않고 교단 수련사의 경우는 다음 턴에 상대편이 시져낫는 주문의 비용이 1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 턴 사용자의 2턴에 바로 나와서 사용을 해도 제약이 걸릴 것이고 특히 후반에서도 만약에 이 카드를 낸다고 하면 그 다음 상대방이 카드를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단 수련사를 선택하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좀 남습니다. 제가 트롤 박쥐 기술 그리고 회전배기 사기 증진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저는 트롤 박쥐 기술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스 아레나에서는 사기 증진을 가장 좋은 카드라고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트롤 박쥐 기술을 선택했던 이유는 4코스트에 부담없이 낸다고 해도 스탯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있다면 초반에 적 하스인 체력 3 이상인 하스인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4코스트 타이밍 쯤에 물론 많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무작위 적 하스인에게 3 피해를 준다는 건 상대 필드를 정리하는데 매우 용이할 것이라 판단을 하여서 트롤 박쥐 기술을 선택했었고요. 사기 증진을 선택했다면 아무래도 여기서 추천해준 이유는 하스인에게 일단 피해를 주고 무작위 졸개를 하나를 가져온다는 걸 굉장히 큰 메리트로 삼은 것 같습니다. 졸개들 중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 증진을 추천해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기 증진을 선택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즈 도르무, 아마게 딜로, 슈마가 나왔습니다. 하스 아레나에서는 아마게 딜로를 가장 높은 점수로 추천을 해주었었고 저는 슈마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슈마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필드를 잡는데 슈마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턴을 맞추면 제 전장에 무조건 풀필드가 남기 때문에 상대방이 압박이 많이 될 거라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게 딜로가 점수가 높았지만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19장의 카드를 선택하면서 도발로 선택한 카드가 해고리빨 선봉대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게 딜로를 선택하여도 도발 효과를 받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슈마를 선택했었습니다. 만약에 아마게 딜로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10장 카드 중에서 도발 카드 3, 4장 정도는 나와줘야 아마게 딜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 판단을 했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슈마를 낸 상황에서 슈마가 침묵이 된다든지 아니면 의외로 정리가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체력이 7이라서 저는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정리가 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게 딜로 같은 경우는 스탯이 4, 7로 준수하면서 슈마보다 만화 코스트가 1 남기 때문에 아마게 딜로를 추천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아마게 딜로를 선택하고 그 이후에 덱을 도발 카드를 좀 더 가져왔다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도발 카드가 3, 4개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탈출한 만화호랑의 엘프 공수 그리고 만화 탐식자 판타라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판타라가 좋다고 생각하였고 하스 아레나에서도 94점으로 가장 높은 티어 스코어를 줬기 때문에 판타라를 선택을 하였는데요. 제가 이거 고민하면서도 좀 망설여졌던 게 판타라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4코스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만화 수정을 가진 상태에서 판타라를 내서 효과를 받으려고 하면 판타라를 초반에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효과를 안 받는다 치고 카드를 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만화호랑이를 4턴에 내서 무조건 만화 수정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만화호랑이를 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이제 패배한 새 경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보시면 무장한 떡대가 살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해골 이빨 기수도 체력 1이 남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장한 떡대의 효과를 계속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골 이빨 기수도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 선택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제작자를 낸 것까지는 실수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일격으로 무장한 떡대를 잡고 강화 상인으로 해골 이빨 기수까지 정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내므로써 다시 필드를 채워줬는데 제가 삽주먹을 이용해서 필드를 정리하려고 해도 만약에 제가 강화 상인을 안 냈으면 첨보 상태였기 때문에 문자를 체력 소모 없이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턴에 좀 빠르게 잡겠다는 욕심에 삽주먹에게 이제 첨보를 쓸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필드를 이제 손쉽게 다시 뺏기게 됨으로써 게임을 치게 됐습니다. 세번째는 이제 제가 역학탐구를 이용하여서 카드를 3개 선택한 상황입니다. 해적의 은닉품 그리고 명예의 방패 타오르는 숨결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해적의 은닉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타오르는 숨결을 사용하여도 상대방의 필드를 정리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닉품을 선택했는데 아케나이트를 가져왔어도 결국은 제가 도끼를 바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도끼를 쓴다 한들 상대방 필드를 정리하기에선 제 체력이 또 많이 달지 않습니까? 제 네고도 3을 이용하여서 필드를 정리하려고 하면 이미 체력이 거의 바닥인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템포를 뺏기게 됐었고 이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번 판 게임을 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번째 경기에서는 아쉬웠던게 이제 수호병 강화 상인 그리고 이제 역학탐구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두번째로 패배한 장면에서는 큰 실수가 사실 두번 정도 나옵니다. 첫번째는 이제 제가 상대편의 요정 날개를 정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광역기죠. 신성한 파장을 그냥 너무 쉽게 써버렸습니다. 수숲생에게 돌진을 부여해서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돌진을 안 쓰고 광역기인 신성한 파장으로 필드를 정리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중요한 광역기가 소본되게 되었고 그 스노우불이 굴러가서 이번 판을 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두번째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보시면 상대편에 물동이꾼을 정리하기 위해서 슈바라를 내버리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는 이 필드를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요. 물동이꾼이 계속 체력을 주는 것도 거슬렸고 필드를 딱 가져가고 싶었기 때문에 슈바라를 냈는데 이것도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마무리 일격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마무리 일격도 좀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한 턴을 쉬었다가 돌진을 본다든지 아니면 두루말리 관리자한테 돌진을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제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정리기인 슈바라를 냄으로써 또 마찬가지로 첫번째와 비슷하게 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두개의 실수가 두번째 판에 패배해서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의 실수라기보다는 상대편이 연계를 잘했어요. 흑마누 마법서기를 전에 낸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전에 턴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흑마누 마법서기를 낸 상태에서 상대편이 이제 환생을 부여하거든요. 그 환생을 부여해서 이제 다시 흑마누 마법서기가 살아났었고 그걸 다시 저는 정리했었는데 그 이제 가동 카드로 흑마누 마법서기를 또 낸 거죠. 시체대살레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흑마누 마법서기에 또 환생이 부여됩니다. 결국 흑마누 마법서기가 네번이 나온 거죠. 연속으로 그리고 주문들의 효과 받는 것을 두번이나 받고 이래서 상대편은 카드가 매우 풍족해졌고 저는 상대적으로 좀 카드도 많이 밀리면서 템포도 많이 뺏기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템포도 많이 뺏기게 됐었거든요. 이 장면도 아쉬운 순간입니다. 보시면 제가 수호병 강화상인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쓰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고민을 하다가 안 가져오고 턴을 종료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호병 강화상인을 쓴다 한들 결국은 라주레 급사로 상대편이 첨부를 벗기고 그 다음 이제 도발 하수인으로 딜을 넣으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넣게 된건데 결국은 천상의 보호막을 한번 받아주지 못한게 좀 커졌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정리하는 제압기.. 제압기는 아니죠. 에테리얼 강화상인 하수인 카드로 이제 정리를 해버리게 됐거든요. 만약에 제가 첨부를 썼다면 이제 상대편의 필드를 정리할 수 없었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상대편의 도발 하수인을 정리하면서 조금 더 게임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수호병 강화상인을 이용해서 필드를 정리해버렸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체력이 많은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굳이 강화상인을 이용하여서 상대편의 하수인 하나를 줄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차라리 다른 제 하수인에게 뭐 첨부를 걸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끌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제가 두 번째 패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두 개의 실수가 훨씬 컸었고요. 마지막으로 3세트입니다. 3세트는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제가 아쉬웠던 점이고 실수는 크게 아니었거든요. 상대편이 이제 비밀 결사단 수행사제를 이용해서 이제 판타라를 뺏어온 상황이에요. 판타라를 한 번에 뺏겨버리니까 초반에 템포가 확 뺏겨버리더라고요. 필드가 갑자기 역전이 되어버리니까 좀 압박을 느꼈습니다. 뭐 이거는 제 실수는 아니었고요. 수행사제라는 카드가 굉장히 좋다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이번 게임을 통해서 이제 또 아쉬웠던 건 이제 마무리 일격을 사용한 상황인데요. 보시면 굳이 마무리의 일격을 저 하스윈에게 쓸 필요는 없었거든요. 제가 뭐 필드를 좀 뺏기기 싫었다. 이런 의미로 좀 볼 순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필드를 좀 정리하는 걸로 슈바라를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턴을 좀 보면서 상황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저에게 선봉대원이라는 도발 카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압기를 좀 마무리 일격이 굉장히 중요한 제압기인데 그걸 쉽게 써버려 가지고 후반에 좀 불리한 상황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코스트를 꽉 만화 수정을 다 채워서 이 필드를 끝내고 싶어 가지고 졸개를 이용해서 시아마트한테 딜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의미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상대편은 이제 이 상황에서 시아마트가 다시 풀피가 될 수 있는 신의 권능 만찬 이 스킬을 이용해서 시아마트에게 다시 풀 생명력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만화 코스트를 쓰고 싶다고 해서 졸개를 냈던 판단이 실수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게임을 패배하게 됐습니다. 제가 투기장을 계속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선택들이 잘못됐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식견을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서 투기장 12승 하는 모습을 꼭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